지금 2회 말 백투더그라운드의 공격은 사실 북일고등학교의 엄청난 호수비에 모두 막혔습니다. 아, 한가운데였는데 방금, 아... 대형아, 내가 볼 땐 쟤네 심리상태 네가 말린 것 같아, 심리상태가. 수비수를 완전히 앞으로 당겨 놓으니까 네가 좀... 아, 방금 진짜 실패예요, 가운데예요. 아, 짠나. 야구 스트레스 또 나온다, 진짜. 북일고의 3회 초 공격에 이어집니다. 자, 백투더그라운드에 최초 교차가 있습니다. 리포터 선수에서 유원상 선수가 나옵니다. 어, 선배님! 어, 유원상이 나왔구나. 쟤 단미는한테 그래갖고 좋을 텐데. 응, 살! 오우, 블리프터 던지시다가. 아, 거의 6개월 만에 처음 다시 나가는 게임에 목이 후배들이랑 하게 됐는데, 좀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좀 앞서는 것 같아요.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시합을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. 아시죠?